안녕하세요 여기는 원유럽포젝트 코끼리빌라구요 얼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캔다마샵 입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데요 캔다마 영상이 아니고 자 이 장난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스타였나 틱톡이었나 모르겠는데 되게 귀여운 영상을 봤어요 뭐였냐면 여기 있는 이 돼지가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구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알리에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했던 것 같아요 한 10달러에 썼나 어쨌든 이게 어제 도착을 했구요 저는 얘를 이제 뜯었고 건전지만 넣어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전지로 이렇게 하나 둘 셋개 더블 A가 들어가더라구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될지 저도 궁금해요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끈이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드라이버를 통해서 열고 비틀은 열리는데 미리 해왔으니까 열 필요 없겠죠 버튼은 그냥 온오프만 있구요 실제로 정말 중심을 잡고 가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바로 준비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그냥 받침대구요 이 끈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하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힘을 주고 잡고 있어볼게요 온 밑에 있는 바퀴가 돌고 있구요 어! 느낌이 와요 이게 자이로스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 계속 뭐가 돌아가는게 느껴집니다 오! 자 올려볼게요 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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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세게 줘야 돼 세게 줘야 돼 오! 떨어지는데? 아! 그만!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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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빨라? 어! 잠깐만 진짜 발 움직이는거 봐요 발발 발 움직여 하하하하 갑니다 내가 올려야겠다 뇌을 마셔야 하는데 냄비 iemand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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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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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간다 엄청 웃긴다 이거 발 움직여 보여요 발? 발? 어 발도 움직여 지금 손아낼 생각보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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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 온다 잘 온다 잘 온다 엄청 귀엽다 우와 이렇게 잘 온다고? 껐지만 아직은 이게 멈출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어 돈 버리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작동을 잘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엄청 귀여운데 어 소리가 진짜 커요 근데 이 소리가 큰 것 치고는 어 훨씬 신기하고 귀여워서 어 저는 되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더 긴 줄 엄청 긴 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쫙 길게 연결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용르 이거 바닥 떨어지기 조금씩 hacia다라는거 아닌가요? 패티, 이즈! 패팅! 자 가보겠습니다 아ย? 여기까지 조금 미끄럽고 중심을 잡았어요 가윽아 불안한데? 오오오오! 생각보다 너무 살됐어요 cek 생각보다 너무 잘됐어 워! 오!!! 준식 잡았어! 아니! 얘가 흔들리고 했는데도 아이고 아이고 x 2 오오오오오오 오! 그대로 떨어질꺼 같아서 불안한데 오오! 가고 있어! 힘을 내! 돼지야! 아 힘을 내! 원래 슬랙라인도 가운데가 좀 어렵습니다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와 잘가고있어 잘가고있어 과연 중심을 잡고 있는 꽃인가 과연 꽃인가 아주 안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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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됩니다 되긴 되는걸로 근데 이제 확실히 두꺼운 줄으로 해야 훨씬 낭동적이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잘했습니다 피글렛이네요 피글렛 세울때 똑바로 세워야지 이게 만약에 기울었다 하면 돌면서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세워주는게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줄타기하는 돼지와 재밌는 시간을 보냈구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벌이는거 아니에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탐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 이야아 잘렸다 우와아 이야아